드론이 있어서 와서 설명도 듣고 드론도 한번 보게 되고 젊은 분들이라면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1차적으로 많이 접하실 텐데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설명을 듣고 인터넷보다는 직접 마주보고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더 쉽고 빠르고 직접 나와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반응들이 드론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였고 주요 모델인 달리기 이런 다양하게 전부 다 손님들이 많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회사가 좋은 제품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각종 전시회를 찾아다니면서 농민들의 반응을 듣고 또 길을 비워리고 앞으로 더 좋은 기회를 전시장에서 선을 보이고 그런 제품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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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